자, 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이제 약간 우왕좌왕했을 수도 있어. 사실 객관식이 꽤나 일단 어려운 문제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네임드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자, 이대로 일단 따라가셔야 되고, 자,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자,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잘 정리해 주신 다음에, 세 번째 항인 A의 3이 40이라고 줬어요.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특정해서 준 이유는 뭔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을 테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 K인데, 어, 이거 네가 신경 쓸 건 아니야. 어차피 다 얘는 4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값은 봅시다. A의 K 마이너스 세 번째, 자, 이거 더하기 A의 K 마이너스 1번째. 자, 두 개 더할 때는 마이너스 24야. 그럼 당연히 대칭성 또는 등차 중앙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네 둘의 정중앙은 K 마이너스 몇 번째일까? 2번째가 되겠죠. 자, 일단 잠깐 두시고, 자, 그냥 나번에서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S의 K가 K제곱이야. 자, 이거는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돼. 어, 선생님, 거듭제곱이니까 홀수될 합 아닌가요?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K라는 그 항에 대해서만 거듭제곱이 맞춰지는 거니까, 얘는 합의 일반항을 준 게 아니에요. SN이 아니야, SK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을 하나 준 거나 마찬가지. 자, 그럼 이제 나번 조건이 일단 합에 관련된 조건이고, 자, K번째까지. 자, 가번도 역시나 합에 관련된 조건이니까, 등차술의 합은 뭐 공식을 쓰세요, 이것보다는 당연히 무슨 성 때문이니까? 대칭성이죠. 당연히 이제 그걸 감안하셔야지. 아, 결국에 대칭성을 감안하자는 얘기구나. 그럼 나는 이럴 것 같아. 이미 뭐 등차술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몇 개를 써보는 거야. A1, A2, A3. 자, 이렇게 쭉 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A의 K가 일단 마지막이라고 두시고, 얘까지 다 더하기 K제곱이로 일단 준 거지.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A의 K-1이 있고, A의 K-2가 있고, A의 K-3까지 이렇게 일단 있어요. 자, 일단 A4 여기까지 일단 써놓자. 그럼 이제 이걸 왜 줬을까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잘 들어봐. 선생님, A의 K-3은 지금 얘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A의 K-3는 얘가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한 것이 마이너스 24다라고 일단 줬어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이럴 것 같거든? 선생님, A3을 왜 줬을까 생각해보니, 잘 들어봐. 얘랑, 얘를 보면 양끝에서, 자, 이 밑에 있는 것의 합이 K-1이야. 그럼 이제 대응되는 걸 찾아 쓰면은, 이 녀석이랑 대응되는 것은 얘가 되죠.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얘랑 대응되는 게 얘야. 근데 문제는 A3을 줬잖아? A의 3은 4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너 이제 바로 얻을 수 있는 거. 선생님, 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정중앙도는 평균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냥 이렇게 일단 잡혀있지. 됐네. 자, 그러면서 제대로 봐. 자, 결국에 A1하고 AK 양끝의 합은요. 어차피 이 세 번째랑 뒤에서 세 번째 합이랑 당연히 뭐 할까? 똑같죠. 자, 그럼 얘는 등차수열의 K번째까지 합이니까,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야. 자, 그럼 평균은, 자, 지금 문제 나온 상태에서, 42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더하시고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얘는 15가 되죠. 끝났네. 자, 그렇기 때문에 15가 평균이고, 항의 개수 K겠죠. 얘가 K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K값은 뭐가 될까? 15다.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탁 하고, 일단 끝나게 되지. 자, 이게 일단 맞는 풀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뭘 활용했을까? 대칭성이고, 이 단에서 뭘 배웠나를 생각하고, 좀 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괜찮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자, 들어봐. 얘처럼 이 특이항을 왜 존나 생각하셔야 돼. 분명히 이제 쓸 일이 있으니까. 그, 나도 이제 해설지에서 보니까, 이거를 막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제 일반항 잡아가지고, 막 이제 연립해서 푸는데, 뭐 당연히 풀리겠지. 왜? 조건 두 개씩 두 개 당연히 풀리겠죠. 자, 근데 그거 일단 물어본 게 아니고, 대칭성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혼란스러워하지 말 거. 합이 2차식은 맞잖아. 이거 너네 시험자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하면, 이거 땡탈락이야. 얘는 합의 1반항이 아니고, K번째까지의 한만 얘다라고 일단 주는 거니까, 얘는 그냥 나가시는 게 맞겠죠.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정답은 15가 되고, 자, 이거는 나이스한 문제야. 내년에 뉴런 수업하게 되면, 하게 되겠죠. 그쵸? 자, 이거는 이제 아마 문제 늘 것 같아. 그 정도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자,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자, 우리 이어서 이제 그 다음 19번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자, 1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상황은 전형적인 사항이야.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해 있으니, 사인 법칙을 쓰자. 자, 라는 생각을 일단 드실 거고, 다 예각을 일단 줬어요. 자, 먼저 사인 법칙을 써서 알 수 있는 거. 자, 사인 법칙. 자, 문제에서 중간에 조건 중에 코사인 c가 있어. 자, 근데 어차피 코사인 값, 사인 값 알아도 상관없으니까, 자, 먼저 썼을 때, 사인의 c분의, 자,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10이 되고, 자, 2알이니까 6루트 5다. 이렇게 일단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사인의 c값이 3분의 루트 5인 걸 알 수 있고, 예각이니까, 자, 부랑 별로 이제 상관이 없는 구조가 되지. 자, 그랬을 때, 집과 사격을 만들어 보자. 얘가 지금 각이 c야. 자, 그랬을 때 3하고 루트 5가 되고, 자, 2가 되니까 코사인 값은 3분의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건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조건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아, 이게 코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구나. 자, 하면서, 자, 그 식을 좀 조작 한번 해볼게. a제곱 따기 b제곱, 자, 마이너스 a, b에다가, 코사인의 c인데, 어차피 3분의 2인 걸 알았어. 자, 그럼 a, b를 제가 곱할게요. 그럼 3분의 4에, a의 b다. 이렇게 일단 되시니까, 선생님, 결국에, a제곱 따기 b의 제곱은, 자, 이렇게 탁 옮겨주면, e의 a의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이거 옮겨주면, 결국에 a랑 b랑 뭐하다는 걸까?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으시겠지. 자, 이 정도든 괜찮아. 자, 어차피 완전 제곱씨는 될 거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0이죠. 자, 이제 조건 하나 더 알면 좋을 것 같아. 자,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코사인 법칙이지. 자, 코사인 법칙 써주면, 자, 얘는 제곱한 100이 되고, a제곱 따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b에다가, 자, 코사인의 c의 값은 3분의 2야. 자, 3분의 2다. 이렇게 일단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여전히 내가 구하는 게 a, b니까, 뭐 이 결론은 필요할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자, 그런다고 쳤을 때, 잘 들어봐. 나는 a제곱 따기 b제곱을 표현만 하면 되니까, 자, 얘 옮겼을 때, 자, 얘는 100 더하기 3분의 4의 a의 b가 되시고, 얘가 a제곱 따기 b제곱이니까, 얘가 2의 a의 b다 해서, 자, 구조는 간단하게 일단 잡히죠. 자, 정리 한번 해보자. 3분의 2의 a의 b라는 것이, 100 이렇게 일단 되시니까, a의 b는 결국, 자, 뭐가 아닐까? 15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정답은 150이 되고, 자, 답은 2번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구조가 나왔으니, 좀 확인해보면은, 결국 이 얘기 아니겠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일단 봤을 때, 길이 같으니까, 몇 등배사각형? 2등배사각형. 자, 그 얘기로 일단 괜찮을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도 얘도 뭐 3루투, 3루투 일단 될 것이고, 뭐 얘네 둘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합동이다 뭐 이 얘기까지 일단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어차피 구하는 것 자체가, 얘네 둘의 곱이니까, 뭐랑 관련돼 있다는 생각 괜찮을까? 넓이랑 관련된 생각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쵸? 자, 그 정도 일단 생각해주시고, 자, 뭐 대단히 일단 복잡한 거는 아닌 것 같아. 자, 이 정도 일단 봅시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래서, 막 이제 너무 화려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차피 원 안에 삼각형 들어있으니까, 싸인법칙 쓰시고, 구하는 거에 집중해서 쭉 가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 마인드가 괜찮죠? 자, 정리하면은 답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